Q. 어? 여기다가 해야 돼? 몰라요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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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스타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스타이 이렇게 리허설도 하고 진짜 이런 리허설은 처음이에요, 진짜. 진짜 이런 리허설은 처음이에요, 진짜. 목이 좀 아프거든요. 아픈데? 아픈데? 나도 부럽고. 노래는 되네요. 안 아픈 게 어디야? 마치 죽을 뻔했다고. 논리 때. 뭘 해. 문제네잉. 화들바낸. 한 번씩 뭉쳐bart. 거기부터. 근데 형도 지금 준비하는 거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? taken to the table by the entire music. 이 노래는 이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. We can blow it up we can blow it up 어차피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죠? 네.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. 곧 있으면 런스를 시작합니다, 여러분. 오늘 총 2번을 하니까 이제 한 9곡? 저희가 9곡이구나. 18곡을 하는 겁니다. 16톡 라이브를 빡세게 갈매기. 한 12곡으로 돌아온 내장 여기서 뭐하냐고? 하나. 그리고 이건 곱고루가 어떻게 했냐고 말하자면 안 잠시요. 오오오오오, 고예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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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예찬. 도개차! 도개차! 예이! 이 기원에서 보면 엄청 가까워 보인다. 여기서 보면 진짜 가까운 느낌이야. 진짜 가까워. 잘 보인 것 같아. 잘 감은 것 같아. 캔카이 시켰습니다. 공연까지 남은 시간은 1시간 24분이 남았습니다. 오늘 공연을 두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살짝 되긴 하는데 잘 할 수 있을 거예요. 목을 계속 잠기지 않게 풀어주고 방송에 무대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쇼케이스로 자임이 시 갑시다. 해보겠습니다 어렵죠? 쇼! 쇼케이스에서 가장 빛나야 될 건? 오케이. 캐릭터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멤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. 2 이 자가 들어가는 수 스포츠맨심이 뛰어난 예찬이 들어갑니다. 쇼! 쇼부다. 쇼! 쇼가 시작되었습니다. 오케이. 캐릭터들 다 나오겠죠? 이 이 중에 가장 빛나는 건 쓰 쓰 이제 2시 시작이거든요. 근데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좀 떨리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약간 굉장히 무대를 잘 재밌게 즐길 것 같아서 더 약간 걱정은 없습니다. 그냥 재밌게 즐기다 오면은 제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을까요? 멤버들 다 같이 즐기고 프렌드즈도 같이 즐기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가겠습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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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완 부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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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완 부 화이팅! 사랑도 다 왔다! 잘 왔습니다. 네 진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이제 테레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먹고 수정 보고 있었어요 이겨내 견뎌해 브랜드즈 1부 잘 봤나요? 1부 너무 재밌었죠 감사합니다 2부 한번 화이팅해서 해볼까요? 네 한번 모을까? 비록 동현이 형은 없지만 우리 둘만 모았으니까 저기도 정기출 했네 여기 지금 블루투스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쓸쓸하게 혼자 화이팅 해야 되네요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왜 이렇게 심심한 귀 커뮤 nach 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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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.. 자 우리 리더 없이 파이팅 한번 해볼까? 제가 리더 대신에 한마디 할게요 오케이 모두들 열심히 합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진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나 둘 셋 한 마디 더 푸시고 올게요 네 잘하고 계셨습니다 진짜 푸시죠 파이팅 파이팅 가버리마스 파이팅 트렌드제의 첫 앨범 쇼케이스에 오신 여러분 신심으로 환영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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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을 잘하고 계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호한테 승 Duke를 구추라는 이벤트였는데 저도 오늘 잘했습니다 메뉴니 스톱 또 다른 과정 조금만 Scholz 부모님 조금만 공개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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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시간 정도 진짜 좋아 한 시간 정도 그렇지 뿌듯하네요 그래도 잘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어 뭐야 홍합 뭐야 이런 홍합으로 프렌드즈를 많이 했던 거야? 맞아요 어땠어요 1, 2부? 어 1부 때는 조금 많이 떨었는데 2부 때는 좀 약간 재밌게 저도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재밌게 하긴 했어요 1부 때 TNT한테 좀 더 떨려가지고 아 맞아 TNT한테 진짜 떨렸어 미치는 줄 알았어 2부 TNT 때도 떨렸어 2부 때는 안 떨었어 오 TNT를 잘 끝내면 저는 안 떨리더라고 어 그치 약간 TNT가 약간 그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치 데뷔곡이 제일 어렵지 하지만 잘 해낸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좋아요 아 지금 근데 저희가 밥을 조금씩 조금씩 밖에 못 먹어서 저희가 등껍질 등껍질을 배가 등껍질에 등에 배가 등에 붙은 것 같아요 어 등에 붙었어요 근데 밥을 밥 먹을 것 같아 진짜 비주얼인데 그러니까 우리 둘 땡큐 진짜 비주얼들이 뭐였잖아 메인 사이에 써먹겠다 아 메인이 꼽다 너무 감사하다고요 사랑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잘 쉴 수 없이 마친 것 같아서 좋고요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저는 뿌듯합니다 프렌드즈 프렌드즈 너무 고생했어요 이따 만나요 안녕 제가 제 메이크업 쓴 네 1부 2부 다 끝이 났고요 이제 저희는 숙소로 갈 예정입니다 정리를 하고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 옷은 앵콜 때에만 입는 옷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다 흰 티셔츠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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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제 윤호 형은 열심히 박하사탕을 챙기고 있는 걸 저한테 들켰고요 전화 드릴까요? 아니요 저 박하사탕 괜찮아요 아아 야야 여기로 저 먹으라고 어차피 준 거 안 됐어요? 아니 나 먹으려고 한 거였는데 아 그래요? 나이스 너무해 진짜 안돼요 제 거요 네 아 네 수고했어요 다들 진짜 수고 많았어요 형들이 여기 지금 세면밖에 없지만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근데 저거 너무 재밌지 않았어? 맞아요 되게 막 우리가 1시간 10분짜리였잖아요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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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몇 곡 안 했는데 엄청 시간이 엄청 빨리 가더라고요 아니 진짜 이게 1시간 10분이 아니라 어 한 10분? 아 10분은 너무 했나? 30분! 아 10분이면 30분 진짜 30분 맞아요 네 그래서 뭔가 다음에는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진짜 저희 3회차 아니 4회차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? 할만합니다 이 정도다 다음번엔 막 한 20곡 막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맞아요 얼른 많은 앨범을 내서 그렇죠 많은 곡들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단독 콘서트 해야죠 프렌드즈와 프렌드즈 단독 콘서트 너무 좋습니다 오늘 진짜 수고 많았어요 형 수고 많았어 그럼 이제 옷을 갈아입으러 가볼까요? 가볼까요? 하나 둘 셋 뿅 뿅 뿅 뿅 뿅 뿅 뿅 뿅 감사합니다.